자막은 상대의 셀프 프로듀스 근데 솔저도 많이 안하잖아 솔져? 아니 나 아니 솔져 올라가고 있어 처음에 그 뭐지? 내가 위도우 그... 멧크리 연습하다가 멧크리 승률 20%돼서 거의 안 하는데 내가 봐도 멧크리 드럽게 못하거든 아무리 연습해도 멧크리 실력이 안늘어 왼쪽 샷을 잘 써야되는 왼쪽 샷은 잘 맞추는데 딴 걸 못해 뭔가 딴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못해 뭐죠? 궁을 못 쓰시나요? 아니 궁도 그렇게 못쓰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자리를 잘 못잡아 파라도 못쓴 파라도 어려워서 여기로 한 명 올라나? 아 센터로 올 것 같은데 5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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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초에 봅니다 5초 6 5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5초에 하면 딱 내려오면 아 몰라 일로 안 나오는데 아 내 있는대로 한 명도 안 나왔어 센터로 다 뚫고 들어온 거 아니야 이거? 아 위도 있다 센터로 다 들어왔네 아 궁도이다 일단 궁도 일단 궁도 어이 끌려가자 아무도 일로 안 오지 어 한조 이쪽으로 쏜다 야 너마 앞으로 가면 안 되지 아 한조야 한조야 아프잖아 아 아 뭐야 아 안걸리는 플레이 보여줬어 금방 내가 내 눈으로 보기에도 개 안걸리는 플레이 했어 은밀하게 터치 와 시프트 거리를 못됐어 맥크리 너프 우클릭 우클릭 딜러프 먹었지 맥크리 일로 올라온다 흐하하하 우리 팀을 보내서 우리 팀을 보내서 오케이 우리 팀을 보내서 트위 먹기 아 근데 이거 위에서 밑으로 치는 거 정크리인한테 별로 안 좋은 게 튀는 게 너무 높이 튀어가지고 하머 튀고 그 이후에 맞추기 힘들어서 어 뭐야 대충 쏴는데 맞았어 차라리 밑에서 이렇게 낮은 보도로 쏘는 게 좋은 거 같아 정크리에서 그그니 형님한테서 흐흥 응 여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있어 아주 좋아요 야 고릴라 들어왔다 Ô 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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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U connecting notified 오 오 오 개꿀 개꿀 오 고마워요 이번에 신중하게 플레이 한번 해볼까 신중한 샷빨 보여줘 내가 빨리 신중하게 좀 해봐 뭐야 저 리콜 오 일로 일로 공 온다 일로 와 나한테 쏜다 오 뭐야 너무 아파 아하 딜 개굿 야 리퍼 들어온다 비트에 몸을 맡기고 들어온다 비트에 몸을 맡기고 들어온다 고릴라 저리 가 뒤에 루시오 루시오 들어있어 너 금메달이야? 아니 은메달 딜 은메달 오 나 저기 딜이 뚝뚝 떨어지는데 다들 아파서 급길하고 있나본데 오 죽어 죽어 아 이거 뚫리는데 이거 와 잠깐만 딜기 딜기 이치 개쯔 안돼 먹히면 안돼 딜기 먹고 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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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혔어 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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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버워치 몇 달 했길래 발소리를 날아요 내가 얼마 했지? 니가 니가 아이 빌려준 것부터 했으니까 오래 했지 좀 그래도 한 달 두세 달 됐나? 베타 때부터 했지 베타 때가 언제였지? 베타 때가 언제였지? 음 음 4월 달? 아닌데 한 두 달 된 것 같은데 느낌상 지금 이거 오버워치 오픈 언제 했지? 5월 25일인가 오픈했을걸? 아 4월 24일인가? 아 이거 아 이거 터트리지도 못했어 아 근데 터트렸어도 저거 딜 안 들어가가지고 노시우궁 때문에 와 와 진짜 아 아 아 나 우리 팀에 붙어있어야겠다 너무 너무 지금 나 혼자 다녔어 정크랩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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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너무 툭툭 멀리는데 갑자기 툭툭 야 앞에서 잘 맞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툭툭 눌리냐? 원래 푸름이란게 있는 법이지 와 이게 왜 끌려? 아 잠깐만 여기 살려주면 다시 죽잖아 야 여기서 살려주면 다시 죽잖아 아니 우리 일로 최연이 여기서 왜 살려줘 부가까 없게 오케이 아 리퍼 뒤에 있는 거 못 봤는데 뒤에 있는 거 봤으면 조금만 늦게 터뜨림이야 리퍼가 있었는데 죽어 그릴라야 오오 뭐야 나 못 봤어 리퍼야 놀랬잖니 음 잡았다 덧개꿀 윈선 들어온다 윈선 궁 윈선 궁 찼을텐데 위에 뭔가 있는데 리퍼 온다 리퍼 궁각지로 온다 아 아 리퍼가 옆에서 갈군데? 아 죽어 네가 죽어 제발 안돼 궁으로 버텨보려 했지만 죽어 오우 고릴라 제발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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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곰짝말라구 손 받고 리퍼 궁 빠져가지고 이제 들어올라면 좀 타이밍 오우 아 저 괄고리 너무 무서워 아 저 괄고리 너무 무서워 하하하하 역시 너는 바스티옷 야 활약 집중되면 뭐 버틸걸 너? 야 리퍼 어 오케이 좋아 디바 잘하고 있어 2명 들어올거야 들어온다 오케이 탱커 2명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탱커 2명 자르면 얘들 할거 없죠 꼬마 털라 런라 열어여 도와주 아 안 돼 런라 리퍼 죽었고 그 어 오케 오케 막아 막아 오는 거 막아 오케이 오케이 밥은? 바스티온이다 밥은? 바스티온이다 아 나 니때문에 딜 못 받은 거 아냐? 은메달인데? 나 3급 롤은? 안 하죠 여기서 탈렸구나 아침에 가뜩 솔직히 놔주라 놔주라 아니 이 잡추지? 아니 아 진짜 아니 덫에 걸린 적 14명이나 죽였으며 솔직히 이건 내가 뒤에 들어온 일 다 막았다는 얘기 아니야? 안 그래? 그럼 뭐 우리 팀이 많이 추춘표를 안 하네 아이 우리 팀 진짜 아니 힐러 안 나왔다고 표를 안 주는 게 말이 됨? 그러게 오케 끝 대출 1 bob 5 3 한 5 5 5 5 4 5 5 5 6 5 5